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우리 통일신라부터 있죠. 고대 제도사까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58번 한번 보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가문사 나왔어요. 가문사. 가문사는 문무왕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아빠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아들이 세운 거예요. 아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문사 나오면 문무왕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신문왕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가문사를 완성한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빠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들 신문왕이 만든 거예요. 그는 동해용이 김웅돌의 난 진압. 힌트 많네요. 김웅돌의 난 진압도 나오고 그러니까 선왕의 감사하는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유학 교육을 위해서 국학을 쓸려봐야겠다. 힌트 엄청 친절하게 맞네. 그러면 이제 신문왕이 돼버려요. 신문왕의 그 밖의 업적을 우리가 골라주면 돼요. 정전원, 자, 우리 신라 중대의 3대왕 신성경중 성도광의 업적이고요. 권원이라는 업적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 아직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법흥왕의 연어예요. 법흥왕의 연어로서 신라의 이제 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된 연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리고 독서산품가. 독서산품가는 신라 하대에 있지 않습니까? 저물어가는 과정에서 개혁강 하나 등장한다고 했어요. 원성왕이 실시했던 독서산품가. 과거제랑 비슷한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를 구주오소경으로 정비하였다. 신문왕 때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 강력한 왕권을 연구화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제도 개편을 한다고 했어요. 구주오소경이라든지 구서당 10정 중앙의 13부, 14부로 정비했다고 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측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자, 이거는 상당히 고급 지식이에요. 어, 그 시장이 처음으로 설치된 거는 있지 않습니까? 소지왕이라는 왕 때 결혼동맹을 맺은 소지왕 있지 않습니까? 소지왕 때 시장이 처음으로 설치돼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때 우리가 배웠던 지법진중 치중왕 있지 않습니까? 치중왕 때 이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시전이란 이름을 갖다 얻게 돼요. 동시, 그리고 이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돼요. 이게 이제 치중왕 때 업적입니다. 이 내용은 좀 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이 내용 몰라도 기본 내용에서 정답은 나오죠. 항상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기본에 충실하게. 한능금은 좀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어려운 시험도, 어려운 시험도 있죠.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이 결국에는 잘해요. 결국엔. 그리고 기본이 충실해야지 심한 지식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가왕이 재위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자, 흥돌이 반란, 신문학, 국학 세우다, 신문학, 소원, 소경, 이걸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오소경을 만드는 게 누구야. 그러니까 신문학. 그 다음에 달구벌 천도 실패했던 거. 신문학조차도 천도는 실패했다. 1번,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아이고, 오징어 또 그려야 되네. 또 그려야 되네. 자, 이사부는 있지 않습니까? 지증왕의 업적이요. 지증왕 때 우상국 정벌. 그 다음에 화랑도, 국가조직 개편. 진왕이 강했던 이유. 화랑도. 그 다음에 관료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우리 신문학의 대표적인 업적, 경제적인 두 가지 업적이 기존의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실시하였다. 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정답. 뭐 깊이 관료전이 뭔지, 녹읍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뭐가 다른지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근데 정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사감은 이걸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신문학 때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하였다. 이렇게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리깐으로 하였다. 마리깐은 누구야? 그러니까 뇌물쟁이, 뇌물왕. 그리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거는 이제 법풍왕 때 업적이죠. 자, 다음은 이제 신라하대 왕권 약하. 신라하대와 관련된 문제네요.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자, 해공왕 나왔네요. 해공왕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 신하들한테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아빠가 실수하면서 우리 신성경의 경도왕이 실수하면서 그 아들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해공왕이에요. 해공왕.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들, 이름들이 좀 등장하는데 이거 완전 고난도인데 그냥 제가 한번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김양상이 하대의 첫 번째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경신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구야? 그러니까 원성왕이 돼요. 원성왕. 이 둘이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해공왕을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지정이라는 인물이 해공왕을 살해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김지정이라는 인물이 해공왕을 살해하고 김양상, 김경신 이런 사람들이 김지정을 제거하면서 집권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얘들이 배우에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대를 시작했던 인물이 김양상과 김경신인데 얘들 이름을 좀 쉽게 암기라면 양갱, 양갱. 여러분 양갱 알죠? 팥 양갱, 밤 양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달달한 과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갱, 양갱으로 해공왕을 때려 죽었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완전히 심화 파트고 실제로 뭐 우리 시험에서는 양갱을 구별을 못해도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하대가 시작되는 시점이요. 진골 귀족인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다. 얘는 이제 중대의 시작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왕의 장인인 김흥돌이가 반란을 도모하였다. 역시 이제 요시기 신문왕 때 얘기니까 X. 그 다음에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봉인되었다. 이거는 뭐 그 삼국시대 상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 X. 짜장, 웃기는 짜장. 황용사, 구충록탑. 문화재의 왕 썬덕규왕 때 신라 상대 얘기예요. 채치원이 국왕에게 심오십여조를 건의하였다. 자, 해공왕 이후니까 신라 하대가 나와야 되죠. 신라 하대 중에서 가장 후반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후반부. 요 진경경의 친때 채치원. 4번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자료가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쓸데없는 얘기가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쭉쭉쭉쭉쭉. 아, 아는 단어 드디어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법화원, 그리고 이제 장보고. 자, 그리고 입당구법술랭기. 입당구법술랭기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 우리가 법화원, 장보고를 보고 일단은 아, 신라 하대 있지 않습니까? 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신라 하대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면 이 세 개의 시기를 순서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당구법술랭기는 뭐냐면 장보고가 당시에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승려 하나가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기행문을 썼는데 그 기행문을 되게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입당구법술랭기. 중국 3대 기행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장보고와 관련된 문구들이 장대사님 감사합니다. 장보고와 관련된 문구들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농상지벽.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명 농농농 시리즈에 가지고 있죠. 고려말, 조선전기, 조선후기에 가지고 있죠. 농자 들어가는 3대 농서가 있어요. 요거 이제 구별해줘야 되는데 고려후기 농서입니다. 그 다음에 망건당은 고려때 배울 거예요. 고려 네 번째 마디에 있죠. 충선왕이라는 좀 문제적 왕이 있는데 그 왕과 관련된 흔적이에요. 우리 아직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뒤쪽에서 배울 지식, 어려운 지식은 아니에요. 매소송 전투. 자, 이거는 신라 3국 통일과 관련된 거죠. 3국 통일과 관련되니까 문무왕 때, 문무왕 때 나와야 되니까 요 앞전, 앞전 신문왕 바로 앞전으로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빈공가를 준비하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우리 채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 빈공가에 합격한 육두품이라고 했죠. 요 신라하대의 육두품들이 당나라 빈공가에 합격한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4번이 신라하대랑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류성에서 백제, 붕원도 요것도 이제 신라가 3국을 통일하는 요 무렵 있지 않습니까? 신문왕 직전 시기에 요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자,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김원창의 난이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심오십조 채치원이 등장했어요. 요게 좀 고급 문제예요. 고난도 문제예요. 신라하대 있지 않습니까? 신라하대를 3단계로 구별하는데 신라하대의 전반부에 김원창의 난 그리고 후반부에 지금 누구야 그러니까 채치원이 등장했어요. 진경경에 진성여왕 때 채치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요 신라하대 중에 중간에 낀 시기에 누가 떠올라야 돼요? 장보고가 떠올라야 되겠죠.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 공인 저거는 저 3국시대니까 앞으로 빠지고 원종교의 애노는 진성여왕 때죠. 그러니까 채치원이 먼전지 진성여왕이 먼전지는 솔직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판단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답일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배지하였다. 자 이거는 저 앞에 신문학 2전으로 빠지죠. 거칠부가 왕명을 받아 국사를 편찬하였다. 이거는 진흥왕 저 앞으로 빠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고 지배자의 징호가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저 앞으로 빠지죠. 내무라. 그러면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사이에 누구야 그러니까 장보고 있죠. 청해진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돼. 근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이 4개가 확실히 이전 문제들이에요. 이전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딱 하나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같은 채치원이 활동했던 진성여왕 때 있지 않습니까? 원종 애노에나 같은 얘기가 같은 시기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이거는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답이 될 수 없으니까 2번이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네요. 그 문제도.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는 것은 자 지도가 나왔어요. 우리 고려주도 나올 수도 있고 조선 지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도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시기에 어떤 시기의 지도인가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지금은 주주주주주주주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이사이에 경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구주오소경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오소경.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신라 있지 않습니까? 통일신라의 지도가 되는 거고 자 이 시기의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중앙군 2군 6위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고려의 중앙군이 2군 6위입니다. 지방관을 안찰사로 파견하였다. 고려의 지방관. 도지사가 안찰사예요. 그 다음에 중앙간제를 삼성육부로 정비하였다. 삼성육부는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파래. 파래의 중앙간제가 삼성육부예요. 당나라가 삼성육부거든요. 당의 거를 파래가 베켰어요. 그 다음에 관리 감찰을 위한 사정부를 두었다. 뭐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사정부 그리고 이 사정부에서 파견된 외사정부 비우셨죠. 14부 공부할 때 14부에서 중요한 게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정부였어요. 그 다음에 유학 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이 설치되었다. 주자감도 역시 바랬 거예요.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아주 중요한 지식이고 그리고 이제 암기하는 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안 배운 게 많이 나왔네요. 대부분 안 배운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답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고대 있죠. 음... 제도사까지 해가지고 문제들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